여기 완도 여기 뭐 어디죠? 생태계 전시관이에요. 이것 좀 보세요. 바닥이. 아 이것 좀 봐요. 이것 좀 봐. 발 밑에 이런 화면이 있어요. 어찌 보도 가죠? 아 기가 막히죠? 아우. 도망가요. 도망가. 거기 좀 봐요. 아 이것 좀 봐. 오. 가네요. 도망가요. 밟으니까 도망가. 아 이것도 있다. 아. 큰 거. 오징어가 밟으면 도망가요. 전복도 있고. 간절한. 아 이것 좀 봐요. 가잼인가. 밟아보자. 도망갔어요. 아. 밟아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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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네요. 어. 여기 빌렸었네. 도망. 거기서 바다가. 야. 이것 좀 봐요. 야. 여긴 덥지. 아. 그런데 여기는 찍었는데. 완도혜중님 생태계 속에 우리들의 작은 바다 화면이 엄청 커요 화면이 엄청 벽면이 다 이 바다에요 이 화면이 엄청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봐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광어들 쓰여요 바로 밟으면 도망가요 도망가네요 이거 광어들이에요 가자 이거 찍으러 다시 왔어요 와 보다리 광어가 여기 좀 봐요 우리들이 떼거리로 다녀요 큰 고기도 있네요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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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도망가요 아우 도망가네요 아우 도망가요 아우 도망가요 아우 이거 광고기도 와 와 야 재밌어요 엄청 이제 저쪽 가서 찍어야 되겠네 아 오늘 완도 여기가 뭐 해양생태계 전시관이에요 해양생태계 전시관이에요 아우 재밌어서 저기 전부 키우고 있더라고요 야 야 이 바닥에 고기들이 다 돌아다녔 발이 간지럴 정도예요 와 좋아요